이 야생이니까 저기 도끼 이게 손에 이렇게 얼었어 이것도 바로 얼었어 얼은 거 보이세요? 이제 바로 곰이나 사슴 오면 뚝배기 껴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준비하고 사슴은 사슴고기는 맛있어요 사슴은 이제 녹용으로 따고 아 고기도 맛있어요 그전에 이제 신발 다 젖어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겸성 아니야 이거 뭐가 겸성이 아니라고요? 네 저는 이 클리넥스는 이거 이 클리넥스는 아니야 네 근데 캠핑할 때 저런 애들이 좋아 정말 필요하죠 네 네 치즈 제가 이빨 닦았는데 또 먹어요 그 마우프? 제가 마우프와시 만들었어요 치약과 물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로 계속 흔들어가지고 하면 돼요 여기 침낭에 앉았으니까 엉덩이 굉장히 따뜻하네 곰 오면 곰 잡겠다고 이제 미리 손 풀고 있습니다 캠초가 크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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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웅담이랑 곰 발바닥 동시에 따고 남자다운 모습 보이고 예 일석삼조 오늘 근데 소리가 되게 이쁘게 들려 얘 막 미친듯이 확 오면 시끄러운데 이거는 자장가야 그 소리내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? 이거는 미친듯이 오는 거 근데 이거는 자장가 소리야 알죠 여러분? 이거는 축복받은 소리야 이렇게 비가 이쁘게 오지 않거든 외계인.. 외계인... 이거 봐 야 이거 너무 이쁘게 온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거 제가 선물한 거잖아요 어 너무 잘 샀어 나 잘 쓰고 있어 근데 이렇게 물 먹은 나무인데 제 맨손이잖아요 응 그립이... 나무가... 어 그립이 진짜 있어요 아니 내가 선물한 게 아니고 제 손도 지금 미끄럽고 물도 많이 있는데 수분이 있는데 모르겠어 어 이거... 그립까지 쩔어 이거 놓지 않을 거 같아 누구 친다면 아니 누구... 누구 치는가 누구 이렇게 동물을 친다면 타격감이... 타격감이 되게 좋을 거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... 트레이 히트 컴보는 바로 그냥 한방에 들어가면 그렇지? 그래서 크리티컬 히트 컴보 들어가면 아... 그냥 원 히트이면 될 거 같아 원 히트야? 원 히트... 원 히트... 헷샷 바로... 형 이거 원 히트... 헷샷 나오지? 어... 근데 원래 과자 먹으면 안 돼요 곰이 오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먹어요 왜? 상남자 한명? 상남자 두명? 도끼 하나만 있어도 곰 따위는 저희는 전혀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주먹이... 주먹만 있어도 솔직히 이게 없는... 필요 없는데 저 핵 주먹이에요 그래서 저거 맞으면 곰이 거의... 한방 맞고... 원 터치에 뜨리 강맹이 나가는데 뜨리 강맹이 아니라 1.5강맹이...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저는 2단 엽차기로 이제 허파 쪽 터트리는데 이 와중에 빗소리 너무 이쁘게 들리는 건 실화인가요? 지금 저희 텐트 칠 때마다 얼음이 떨어져 얼음이 떨어져 한번 해봐 얼음 떨어지는 소리 들리죠? 예... 미쳤어 자 지금 한 3, 4시 됐기 때문에 저희 잘게요 바이바이 저분 닌자 모드 내야 할거에요? 아 닌자 모드는 안 할거 같은데 네 저희 자겠습니다 자장가 들으면서 갈게요 내일 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Hour이라 중간중간 된 metropolitan 그래도 잘만 했어요 저희 텐트 텐트 주위로 이렇게 모닝커피 아니 오후커피 저희 12시라서 요즘 제 영상 보면 영상들이 다 을씨년스러울거에요 이렇게 날씨가 다 흐린 날을 골라골라 오는지 자 저기 계속 을씨년스럽다가 간만에 해뜨네요 확실히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을씨년스러운거는 적당히 어젯밤에 잘 안보이는 데서 이제 텐트 치느라고 아니 타프 치느라고 자리가 또 흡수해갖고 겨우 치긴 쳤는데 저기 나무에다가도 저렇게 묶어놓고 뭐 이렇게 사이드에다가도 이렇게 다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겁게 추를 달아놨고 이런식으로 저기 고리 하나 있어갖고 저기다 달아놨고 근데 이제 텐션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겠지만 제 실력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제 실력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저기 터프는 저렇게 치면 욕먹습니다 이렇게 흐느적흐느적거리면 욕먹는거에요 제가 예시 욕먹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저렇게 친거지 제가 치면 진짜 예술로 치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렇게 치면 안돼 네 이정도 남으면 한 불만 마음먹고 한 이틀이면 다 태워요 저는 네 뭐 이따 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기만 해도 마음이 녹이죠 여기 꽈득 꽈득 채우면 진짜 부자된 느낌인데 아무튼 근데 젖었을거에요 느낌이 예 좀 개판 5분전이죠 예 라면 좀 끓여 먹으려구요 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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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거 지금 한 2시 됐는데 늦은 점심은 먹겠습니다 어제랑 또 같아요 점심은 컵라면 캠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솔직히 컵라면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솔직히 보면 다들 잘 해드시는데 저는 캠핑 와서 그렇게 해먹는 거 못하겠어요 편하려고 왔는데 누구에게는 요리하는 게 힐링이고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 돼 있는 거 아니면 라면 요답씨가 해주니까 그나마 이제 해서 먹는 거지 혼자 다니면 저는 절대 안 해먹을 것 같습니다 요리는 라면에 소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고생하게 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악 아아 어제 새벽에 추워서 한 두번 깼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난로 그거 가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잠바를 안입고 잤거든요 이거는 그런데도 버틀만 했어요 잠바 입었으면 난로 안 켜도 될 뻔 했죠 어찌됐든 좀 치우려고요 왜 이렇게 고기 엄청 먹을까? 요정씨가 민자모드 했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. 여러분 이거는 동네 빨래방의 빨래주머니에요. 여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빗물이 좀 이제 문 열다가 조금 살짝 들어와가지고 자작 좀 닦으려고 해요. 비오면 또 저절로 닦을 때.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 치즈는 거대한 고기 오이 오이 용납이 안되요 예 최선 입니다 저 팔랑팔랑 거리는 납풀 거리는 저 꼬라지가 진짜 보기 싫은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뭔가요? 오늘 메뉴 양갈비에요 이거는 요다미 한거고 이건 캠초가 한건데 어떤게 더 맛있는지 볼거에요 색깔은 이게 맛이 없어 보이죠 베르기야 베르기야 베르기 아니야 지금 바로 하면 안된다니까 네 여기 잠깐 놔둘게요 양복은 진짜 비교하면 끝이야 자 미국에는 요거 이렇게 커버가 안팔아요 그래서 신던 양말 그냥 씌우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부수한 냄새도 맡으면서 어 내 양말인데 예 그냥 저기 요따구로 하면 되요 어쩔 수 없어 미국에는 그런거 없어 아니요 개발 zweite 참기름 고소ac 소고기 소고기 사장님 red 소고기 이런 것 같아요 참기름 근데 원래 미커비 겸차는 그런 거야 불에다가 그냥, 불을 짜고 쫙쫙 내리고 있는 거지 안 죽어, 불에 그렇게, 이렇게 뜨거운 불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낫다 하죠 여기까지 낼 거야 응, 어서 아웃 예에이 이게 내 거야? 하나는 그 당시, 하나는 겸초 가이뿌링거 사과 뭐, 간이 없어 응 응 간이 없어 싫어? 응, 퍽퍽해, 얘는? 응 어, 차코를 구워야 돼 그릴을 우리가 믹쓴 거 같아 그리고 호일에다가 싸면 안 돼 응 근데 저게 남이 거라서 찝찝해서 내가 생으로 할 수가 없어 양에는 소주죠 네 근데 우리 집 가든 얼마나 뜨거운 물에 저 과열하고 있는데 너네 소금 안 갖고 왔네? 여기 있어요 엄마 갔다 왔네 다 왔어 다 왔어 파프 밑에서 야식 한번 먹겠습니다 다시다 다시다 육수 내는 거 지금 빼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한번 먹어도 제대로 해 먹기 때문에 다시다 넣습니다 다시다 거꾸로 해도 다시다 한 거 아시죠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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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일파이 나중에 가져가 어, 막 건드리면 안 된다 어, 막 건드리면 안 된다 어, 막 건드리면 안 된다 하잖아 저거 집게로 해 네, 소주 한번 꺼내줄까요? 네 이 소주 왜 새 거예요? 먹던 거 없어요? 어, 먹던 거 없던데? 아우, 손 아파요 이 소주 이렇게 해요 이 소주 맛 없으니까 그냥 먹어요 덜 맛 없어? 응 왜? 아, 들지 않아 너 뭐 꿀꿀 죽인 거야? 이렇게 응, 꿀꿀 죽인 거야 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네, 잠깐 에이 그래야, 이거를 원래 시술쌀해서 음.. 흠! 좋은데 갔죠? 질긴데? 캠치고 열심히 했는데 요담씨는 벌써 안 먹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고요 이번엔 본인이 했으니까 좀 먹기 시작하는데 남이 했으면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본인도 여기 남이 어딨어요? 그러니까 저는 불닭볶음면으로 지금 바로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하세요 이 아쉬움을 오징어 어? 응 아 이해하느냐 오징어 아이치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는 다음에 최대한 설정 캠핑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쪽 운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. 바이. 바이바이. 바이바이.